빅히트 뮤직이 신선정 제너럴 매니저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6일 발표했습니다. 신 대표는 2010년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입사해 방탄소년단의 출범과 초기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. 이후 하이브의 T&D 사업실 실장과 빅히트 뮤직 제너럴 매니저를 거치며 연습생 발탁과 신임 개발 시스템의 고도화를 이끌었습니다.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와 르세라핌 등이 하이브 T&D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한 바 있습니다. 신 대표는 그간의 업적을 인정받아 2022년 빌보드가 선정한 40세 이하 젊은 리더 40인에 포함되었으며 지난해에는 빌보드 우먼 인 뮤직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. 향후 신 대표는 빅히트 뮤직의 레이블 운영 체계를 안정화하고 신규 사업을 확장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. 2020년부터 4년간 빅히트 뮤직을 이끈 신영재 전 대표는 하이브 뮤직 그룹 APEC의 초대 대표로 새롭게 임명되었습니다. 현재 빅히트 뮤직에는 방탄소년단과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등이 소속돼 있습니다. 매일TV 뉴스입니다.